이동수 때문에 오신 것 같아. 본인은 이동수가 있고 참제이기 때문에 좀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동하지만 내년에는 또 이동해. 이동수가 두 번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왜 이렇게 참제이기 때문에 안정한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이동해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마음이 좀 떠있어. 언니가 지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매장이어서 사람도 많이 없고 거기서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상태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무언가를 배우고 하려면 어느 정도 손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배우는 것도 지체가 되는 것 같고 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게 그대로 좀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마땅한 것도 안 나오는 상태고 일을 쉴 수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본인이 아마 10월달이 지나고 나면. 이동할 수 있는 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있는 자리에서 좀 마음이 떴어 사실은. 그리고 너무 이제 상사들도 그렇고 선배들이죠. 선배들도 그렇고 좀 언니가 구설이 타. 구설이 타니까 짜증이 나 사실은. 이빠의 얼굴에 언니는 얼굴에 짜증이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응 그래서 회사 나가기 싫어. 그랬다고. 아니 놀 수는 없고. 나가는 놀으면 누가 돈을 주나 그죠.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짜증은 이빡이 나 있어. 그래서 10월달 되면 이동수는 또 있어요. 언니가 근데 언니가 삼재라 악삼재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마다 구설은 타 그건 가구는 하셔야 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삼재기 때문에 일이 그냥 꼬이는 것뿐이야. 삼재기 때문에 구설이 타는 거예요. 그거는 언니가 감해서 좀 누르시든지 내년 정월달에 삼재를 푸시든지 그러셔야 돼. 너무 짜증나면 몸이 아파요. 맞아요. 머리가 아파 지금. 이게 모든 게 언니가 그러고 언니가 예민하고 되게 곤도 서 있어. 아 맞아요. 응 곤도 서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가구도 이거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내가 이거 저거 방울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었나. 이게 후배파 언니가. 그런 성격이야.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어. 응?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되겠지. 마음을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어. 언니는 신경이 지금 너무 예민해요. 턱 가림께서. 그러니까. 그러고. 내 발등이 내 발등이 내가 떨어졌어 사실은 언니가 근데 언니는 오지락이 넓어서. 집안에 내 언니건 내 동생이건 내 부모가 본인이 다 깨어놀라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자신한테 좀 바라시는 게 좀 있기는 한데. 저도 그냥 지나치기도 할 정도는 그렇고. 응. 본인이 아들, 딸, 목어치를 다 하려고 그래. 본인이. 응. 그쵸? 본인이 또 예민하구나 보니까. 식구들 이렇게 보면 안쓰러운 걸 또 못 보네 성격이. 네. 응. 되게 효자야. 되게 효녀야 참. 엄마 아버지는 좋겠어. 응. 근데 저를 제일 많이 혼내고. 응. 그러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는 그게 싫은 거야. 본인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응. 때로는. 응. 안쓰러운 거지. 부모님도. 근데 본인이 부모님도 안쓰럽고. 부모님은 또 언니를 안쓰럽고 그러네. 응. 그런가요? 응. 근데 어쩔 때는 언니가 어쩔 때는 애 놀건이 같아. 네.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랄까. 그렇게 신경이 써져? 네. 이게 좀 잘못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조금. 조금. 이렇게. 특히 엄마가 저한테 바라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언니는 큰 딸이 아니잖아. 네. 언니는 정작 이만큼 신경 안쓰는데. 저 혼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네. 여동생 있어요. 그럼 여동생 있어? 네. 그러면 딸 셋이에다가 언니가 중간이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언니가 언니가 신경 쓸걸. 본인이 신경 쓰는 거네. 그렇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언니는 신경 안 읽잖아. 저 지만 신경 써. 맞아요. 여기 살기 바쁘고. 응. 그래서 언니가 신경 쓰는 거야? 정확한 제 마음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힘들어지면 저도 힘들어지고 좋을 게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응.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근데 언니 내년에는 몸 조심하셔야 돼. 나가는 삶제, 악삶제이기 때문에 몸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언니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만 상처받아. 맞아요. 난 죽으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욕먹는 건 언니야.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하니까 언니는 울어. 언니 내 승지를 못 이겨서 뽑아. 울어. 울고 싶어. 그래도 언니에 비해서는 엄마 아빠를 생각하거든요. 그래. 엄마 아빠를 생각한다고 한 건데. 근데 맨날 안 좋은 얘기 듣는 건 저밖에 없어. 응. 그래도 가족이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말도 해요. 내가 진작에 잘 돼서 낳았으면 엄마 아빠는 힘들었겠냐고. 그 얘기하면은 막. 언니는.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 형제 덕 없어요. 그죠? 특히 거기다가 서방복도 없어. 언니는 시집 늦게 가야 돼. 알죠?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언니는 돈이 심이야. 일을 안 물고 돈만 벌어. 응. 근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지. 그게 제일 문제예요. 언니는 가서 한국에서 오래 못 잃었어. 응. 누구 말대로 안 잃고 더럽고 그런 걸 못 듣겠어. 근데 딱 답을 하나 줄게 언니. 언니는 진짜 기술을 배웠어야 돼. 지금 기술 가진 게 뭐 있어? 지금 이제 미용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응. 미용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언니 그거 미용실에서 있기 힘들 텐데. 힘들지 않아? 네. 힘들긴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매번 이게 맞나 싶어요. 이 일이 나한테 맞는. 언니는 미용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언니는 2월 28일생이야. 용띠고. 뭐를 만져야 되냐? 메이크업. 얼굴. 내가 이거 뭐 보여? 네일아트. 그렇지. 언니는 화려한 거. 응? 화려한 거를 해야 돼. 이 네일아트 같은 거. 이 자격증을 차라리 따세요. 그리고 언니는 물을 만지셔야 돼. 응? 물을 만지라는 거는 언니 얼굴 마사지하는 거. 마사지하는 기술 있죠? 네. 그런 걸 배우셔야 돼. 물론 머리도 물을 만져. 그런데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 언니 직성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언니가 용띠이기 때문에 용띠는 화려한 거. 화려하고 화려하면서도 물을 만지셔야 돼. 근데 머리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네. 네. 언니는 메이크업. 화장. 화장하는 거 참 좋아해요. 언니가. 네. 그렇죠?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얼굴 이렇게 몸 만지는 거 참 좋아했죠. 네. 그랬을 때는 얼굴. 마사지. 마사지하는 기술 있죠? 그런 걸 배우셔야 돼. 그걸 배우든가 기계로도 봐서 그런 걸 배우고 네일아트를 배우셔야 돼. 미용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사실 직업적으로 사무직 이런 거 하다가 도저히 안 맞고 그런 거 같아서 이제 어디 가서 사주를 보거나 뭘 보거나 하면 그런 쪽이 이렇게 조금 되게 폭이 넓었는데 어쨌든 뭐 예술 아니면 뭐 그런 쪽이라고 하는데 떠오른 게 메이크업 그쪽이어서 처음에는 메이크업 쪽으로 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헤어랑 같이 하는 게 수요가 많고 제가 안성은 살고 있으면서 사실 서울로 완전히 올라가서 빡세게 배우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럴만한 여건도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뛰어든 게 미용실이라도 들어가자 해서 들어와서 배우고는 있는데 그래도 매장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괜찮으면 배우기라도 할 텐데 이제 그 상황도 안 되고 메이크업에 대한 미련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 전에 일했던 곳도 있었고 거기도 못 다니다가 다녔는데 메이크업이라는 거는 차라리 내 사업이 하기 좋아요. 얼굴 메이크업도 해주지만 기계로 이제 사고 손으로 메이크업 얼굴들 이렇게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낫죠. 이거 화장하는 건 메이크업 사진 돈은 안 돼. 그렇죠? 그러나 마사지. 사람 마사지, 얼굴 마사지하고 기계로 하고 그러면 사람 얼굴 한 번 하는 대로 5만 원, 10만 원이야. 그렇죠? 차라리 그게 돈이 되지. 내가 봤을 때는 언니 그거 잘 할 것 같아. 그 기술도 있고 사람 얼굴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좋아해. 어떻게 보면 머리보다도 얼굴을 만져주는 걸 좋아해. 네.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거를 하세요. 자격증을 따세요. 내가 언니 얼굴을 딱 보는데 그게 좀 보여. 언니 얼굴에 사람 얼굴 마사지 해주고 뭐 문신 같은 거 화장하는 거 참 좋아해 주거든. 언니 얼굴도 언니 얼굴에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을 때는 그냥 마사지. 마사지하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피부 관리사라서 요새 샵 같은 거 마사지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기술을 배우시라. 언니는 머리하고는 안 맞아. 지금 힘들어서 자꾸 옮기고 옮기거든요. 그건 직성이 안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얼굴은 좋아해. 언니가. 얼굴은 손님 앉아서 마사지 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혼보다 덜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거는 나중에 돈도 많이 벌어. 응? 난 그거를 배우시는 게 좋을 거 같아. 마사지로. 언니 직업을 마사지로 하시는 게. 돈을 잘 줬습니다. 네. 또렷하게 앓으셨죠? 네. 마사지로 하세요. 마사지를 하고 얼굴 마사지를 하고 사람 여자들 등 같은 데 뭉치는데 기계를 막 풀어주고 손은 막 풀어주잖아요. 그게 오히려 언니의 직성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김 씨 집안에는 김 씨 집안에 약삿줄이 있어요. 응? 사람 손을 이렇게 만져만 줘도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시원하다고 말하면 그게 다 크듯. 그러니까 언니한테 그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마사지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다리 맞춰주고 이렇게 주물려고 막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얼굴도 막 이렇게 경락을 해주고. 그게 아마 언니한테는 답일 거야. 그거 보고 뭐라고 했는데 이거 얼굴 마사지를. 맛있다. 응? 그쵸? 나는 모르겠었고. 그거만 보여, 얼굴이. 그러니까 언니가 그거를 하라는 뜻이야. 내가 내 눈에 그거 보이는 거는. 머리보다는 완전 180도로 편하지. 편한 직업은 아닌데 그래도 언니한테는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머리 계통은 퍼스들이 무죄이 심해. 까다롭단 말이에요. 터스가 되게 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든지 지금 짜증나 있어. 언니가. 이게 싫단 말이에요. 질체면은 막 질체면은 막 질체면은 막 흉이 나서 막 배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고를 들었어. 네. 힘들었어.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하세요. 얼굴 마사지 이렇게 보면 자격증을 따세요. 아니면 내일한테 자격증을 따든지. 하고 싶은 건 메이크업이었는데 돈 되는 거는 마사지나 네일? 메이크업이나 마사지는 똑같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깨끗하고 좋지 뭐. 그쵸? 미용은 힘들잖아. 진짜 그래. 좀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도 힘든 거고.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잘한다고 거의 맞춰주고 있는데. 언니가 마음이 약해. 약한 데다가 언니가 용뛰란 말이야. 용뛰기 때문에. 삶제기 때문에 치는 거지. 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길로를 그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은 본인만 쓰래요. 본인이 너무 어지러기 넓어. 식구들이 안 하는 거를 본인이 다 하려고 그랬거든. 상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도 엄마 아빠가 신경 써도 하는 거지. 본인이 신경 써도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근데 거기에 뭐 차려라 뭐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듣기가 조금 싫은 것도 있고. 솔직히 제가 하는 일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고. 돈이 모이는 것도 없고. 불안정한데. 거기 그게 안 나가니까. 막 저한테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것도 저는 듣기가 싫고. 그랬던 상황이어서. 엄마는 빈 상가를 놀리고 있으니까. 그죠? 놀리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뭐를 하라는 뜻이야.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엄마 아빠도 오죽 답답하면 되겠어. 그죠? 엄마 아빠가 식구들이 본인 했지 짐이 너무 무거워. 본인 했지 다. 몰아붙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짜증 나는 거야. 신경이 예민한 거고. 그죠? 했을 때는 그냥. 그냥. 그냥 어플을 놓으세요. 나 지금부터 뭐 뭐 할 테니까. 그냥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플을 놔. 그게 아마 본인한테 더 편할 거예요. 너무 신경이 이만해져 있어. 혼자 살면 차라리 그냥.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말 텐데. 같이 지내고 있고. 독립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있어. 엄마 아빠가 독립 안 시켜줄 텐데. 맨날 나가라고. 말로만 그러지. 때때면 나가라고. 맨날 그것이. 엄마 아빠가 몇 살이에요? 엄마가 71년생이고. 아빠가 67년생이세요. 71년생이면 53이네요? 네. 아빠는 57생이요? 네. 양띠. 57세? 네. 양띠하고 돼지띠 사시네. 네. 서로가 고집이 장만 아닌데. 맨날 맨날 치그라치그라 싸울 텐데. 맞아요. 응. 그런데도. 사는 거 보면 용하네. 네. 그죠? 진짜 안 맞는데. 응. 안 맞는데도 이렇게 사시는 거. 그게 부부야. 그게. 그게 부부니까 어쩔 수 없어. 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좀. 부러워? 그래도 같이 살잖아요. 응. 부러워? 부러우면 안 되는데. 그러면 부러우면 빨리 씩 가고 싶은 건데. 씩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른 친구는 있는데. 늦게 가시는 게 좋아요. 언니는. 자. 보세요. 언니는 이동수 있으니까 직업을 여태까지 뚜렷한 직업을 못 찾으셨어.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해 드린 것대로 그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엄마 아버지는 아마 양띠, 돼지띠은 좀 있으면 아마 창가가 나가는 게 아마 운이 지금 엄마 아버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막혀있으니까 좀 있으면 나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은 본인 걱정만 하세요. 본인이 앞일이 걱정되거든. 앞일을 걱정되시고 기술을 배워서 빨리 자리 잡는 게 언니의 집 이득이야. 알았죠? 빨리 자리 잡게. 걔 아직 엄마 아빠같이 안 돌돌도 안 벗겨. 자리 못 잡으면 엄마 아빠같이 많이 괴롭퉁당할 거야. 아버지나 양띠도 그렇고. 특히 양띠가 좀. 양띠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다 기비하다. 언니한테 많이 의제를 한다. 구박을 할 만져. 그죠? 공입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몇 살 때 좀 할 수 있을까요? 독일? 네. 그냥 제가 월세로 가든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봤을 땐 앞으로 5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5년 있어야지 나온다고. 지금 못 나와. 지금 안 내보내 줘. 근데 제 돈으로 나가면 가능하지 않아요? 돈 많이 모아놨어? 아니요. 그냥 월사라도 그냥 부딪쳐서 뭐 내년이나. 내년에 이동수는 있어요. 내년에 직장도 이동 있고. 뭐 이동수가 두 번 있으니까 그게 집인가 보다. 이동하셔도 돼요. 뭐 이동하는 건 본인 마음이야. 내가 이동수 있다고 막 일러주는 거 뿐이지. 이동하라 마라 모르는 못합니다. 이동수 있어요. 이동하셔도 돼요. 더 물어볼 거 있나요? 그러면 마사지 쪽으로 전 타지로 가는 게 나을지. 당장은 이렇게 안정에 버티고 있어야 될지. 당장은 내가 봤을 땐 안정이 1, 2년은 붙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타지는 어디로 나가시려고? 평택으로? 천원이나. 천원이나. 아니면 지금은 평택에서 다니고 있는데. 천원이나. 천원도 나쁘지는 않아요. 천원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동하셔도 돼요. 천원이나. 제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배우려면 그래도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되니까. 지금 있는 직장에서 좀 버틴다고 했을 때. 올해? 내년 2월까지는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어요. 몇십 내세요? 알았죠? 네. 직업 잘 생각하시고요. 다 물어보셨나요? 빨리 물어보세요. 시신 몇 개 가라 했잖아요. 본인은 시신 늦게 가야 돼. 일찍 가면 일부 정서 못 해. 두 번 시집 가야 돼. 본인. 한 번 실패한다는 소리야. 늦게 가시라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긁고 가라고. 시집을. 그래야지 좋아. 알았죠? 네. 네.